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고의 달인 추숙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원택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보는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택, 주가가 한번 상승했다가 어느 정도 조정 나왔죠? 가격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는 박스권에서 횡보를 한 상태에서 대량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량거래가 터지고 장대 양봉이 나오는 바닷건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관심주에 넣는 것도 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따라가지 마시고 에너지를 소비했기 때문에 오늘 보시게 되면 18.59% 상당히 강하게 상승했죠? 그리고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윗거래가 거의 없는 장대 양봉, 바닷건에서 대량거래가 터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대략적으로 1496만주, 대략적으로 한 1500만주 가까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20일 평균 거래량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200만주 정도 되겠습니다. 200만주 정도 되는데 오늘 1496만주, 거의 한 1500만주 정도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21일 평균 대비 한 7배, 7배 이상의 상당히 큰 폭의 대량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조금씩 관심을 가지는 방법도 되겠다. 바닷건에서 장대 양봉, 대량거래가 터졌다. 그러면 일단 관심을 갖는 거죠. 그리고 이걸 사는지 파는지는, 사는지 마는지는 본인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시게 되면 장대 양봉 나오고, 어느 정도 며칠 동안 횡보를 합니다. 횡보를 하면서 어느 정도, 쉽게 말하면 에너지 다시 비축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분활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눌림목구간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3일날 나왔던 이슈네요. 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시장 실적 성장 전망에 상승했다는 제목입니다. 국내 업체들은 높은 시술 수요와 RWD를 확보할 수 있는 한국 시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글로벌 업체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에 동사의 24년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대회 플러스 3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태국은 미용, 의료, 시술 관심도 높은 시장으로 23년 10월 동사는 직판체제로 변경했다. 이에 24년 올리지오 판매 200대 추정으로 전년 동기대회 플러스 541% 성장한 매출액이 139억원으로 기대되고 있다. 24년 일본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플러스 37% 성장한 48억원으로 추정하나 일본 MSD 설립 등에 따라 추정치 상향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현재는 동사는 태국하고 일본 중심으로 해가지고 추가적 실적이 좋아질 거 예상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내용 보시면 다 처음부터까지 어떻습니까? 실적이 좋아진다. 그 내용이 되어있죠. 실적이 좋아진데 어디다? 태국하고 일본 중심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그런 이슈를 해가지고 움직이는 상황인데 현재 주가위치는 바닷권이라는 거죠. 일단 첫 번째 바닷권, 두 번째 장대양봉, 세 번째 대량거래터였다는 거죠. 이 삼박자가 딱 맞으면 일단 관심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여유도군이 있으면 여유자금이 있으면 투자할지 안 할지는 그 다음에 판단하시고 일단 관심을 넣는 거죠. 관심을 넣는 거는 뭐 문제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날아간다 그러면 내 거 아니다. 많은 거고 여기서 눌림목구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분활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적이 좋다고 하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동사 주가위치 보시게 되면 조종 나오고 횡볼하고 박스권 횡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량거래 장대양봉 터졌기 때문에 일단 관심을 가지시고 현 구간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매물대 같은 경우는 1만 500원에서 9,500원 구간이 있습니다. 현재 9,890원이거든요. 현재 매물대에 딱 걸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바로 뚫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몇 차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 구간에 눌림목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지금 쭉쭉 올라가가지고 이게 1만 3천원, 1만 5천원 이래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다는 거죠.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몇 차례에 거쳐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들어가면서 눌림목구간에 나올 것입니다. 그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 위치 보시게 되면은 현재 원태 오늘 18.59% 상상에서 9,890원입니다. 현 구간에서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저항대는 11,500원, 2차 저항대 12,000원, 3차 저항대 13,000원, 4차 저항대는 14,500원이고 14,500원 부근부터는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종가상 이탈시 절반 정리, 그 다음 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정리 참고하시고요. 지지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지지대는 9,700원인데 오늘 9,890원이니까 9,700원 지지대는 조금 짧아요. 그래서 1차 지지대는 8,500원, 2차 지지대는 8,000원, 3차 지지대는 7,500원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대는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 달 동안 62만 4천 주를 샀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현재는 최근에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현재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순매수 기조에서 현재는 트레이딩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 한 달 동안 20만 주를 팔았습니다. 보시면 전반적으로 계속 팔다가 최근에는 트레이딩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반대죠. 외국인은 순매수에서 트레이딩으로 전환된 거고 기관은 순매도에서 트레이딩으로 전환됐다. 둘 다 트레이딩 구간이긴 하지만 좀 경향이 바뀌었다는 거죠. 금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순매수기죠. 보험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투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팔다가 오는 47만 2천 주로 강하게 들어왔네요. 연기금은 트레이딩, 사모펀드도 전반적으로 트레이딩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종목은 기관이 핸들에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 어떤 걸 봐야 되느냐.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금투하고 보험, 투신, 연기금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트레이딩으로 봐야 될지 순매도로 할지 애매해요. 아직까지는 트레이딩 구간으로 작기는 조금 짧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매도 기조가 조금 강하기 때문에 물론 52만 3천 주 강하게 기관을 샀지만 아직까지는 기관은 트레이딩보다는 약간 순매도에 가깝다. 그렇지만 트레이딩에 가까운 순매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트레이딩, 순매수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용비율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비율은 2.29%입니다. 이게 좀 화면이 잘 안 나오네요. 이렇게 있는데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2.2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죠? 3%까지 양호하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을 보시겠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을 보는 이유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으로 보고 있는데 중소형주는 30% 이상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 최대 주주 지분율은 52.6%이기 때문에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1,100억 원대에서 올해 1,600억 원대, 내년에 1,900억 원대까지 일단 외형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영업입 같은 경우는 작년에 460억 원대에서 올해 650억 원대, 내년에 830억 원대 역시 질적 성장도 나온다는 거죠. 단기순위 같은 경우는 작년에 380억 원대에서 올해 520억 원대, 내년에 670억 원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분기부터 영업입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1분기 때 130억 원대, 2분기 때 120억 원대, 3분기 때 90억 원대, 4분기 때 105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2년, 재작년 4분기에 95억 원대비, 작년 4분기에 105억 원이 괜찮았습니다. 전년 동기대비. 1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 1분기 때 130억 원대에서 올해 1분기 때 140억 원대까지 괜찮다는 거죠. 작년 1분기 때 134억 원에서 올해 143억 원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126억 원에서 올해 185억 원이 전망되고 있고요. 2분기가 그렇고 3분기 같은 경우는 3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95억 원 대비 올해 162억 원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계속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좋아지고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54%, 유부율은 1025%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영업익률 같은 경우는 내년 실적 기준으로 42%입니다. 42%이기 때문에 영업익률 42%면 일반 제조 평균의 대략적으로 한 6배 수준이다. 일반 제조 평균적으로 5에서 8% 대비 대략적으로 6배 수준의 영업익률이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PS 같은 경우는 내년 실적 기준으로 761원, BPS는 2494원이 됐습니다. 760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60원이면 7600원이면 PR 10배입니다. 그러면 현재 어떻습니까? PR 한 13배 수준이란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업익률이 일반 제조업의 6배 수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PR 최소한 40배 정도는 충분히 줘도 된다는 거죠. 1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가 한참 진행 중일 때 코로나19 당시에 진단키트주들이 영업익률이 40%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PR이 100배였습니다. 동사 현재 내년 실적 기준으로 영업익률이 40%입니다. 그런데 현재 PR은 13배 구간이라는 거죠. 100배, 13배 똑같은 영업익률 40%대인데 코로나 진단키트는 PR 100배 동사는 PR 13배 싼미가 비쌉니까? 현재 저평가 상태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동사 어디서 실적이 나오느냐? 제품 에스테틱에서 94% 나머지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 변동내역 보시게 되면 마지막 12전화 했던 게 언제냐? 22년 12월 29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올해 24년도니까 매물은 다 소화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조 튼튼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유상증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사와 연결된 회사로는 의료기기 판매하는 현지 법인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택 오늘 종가 9890원입니다. 수급조는 기관이 핸드라운드 현재 순매도입니다. 이게 가장 마지막 열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관이 현재 이 종류에 핸드라운드 기관이 순매도에서 현재는 트레이딩하고 애매하다고 했죠. 트레이딩이나 순매도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순매수로 돌아서게 되면 주가는 강하게 상승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사면 어떤 게 있냐 그때 사면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겠죠. 올라와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린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3년 작년 대비 올해 영업이기 4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내년도에도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멘텀으로는 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시장에서 실적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업이익률이 내년 실적 기준으로 40%가 넘는 영업이익률이라는 거죠. 만원어치를 팔잖아요. 그러면 4천원이 남는다. 상당히 마진율이 괜찮다는 거죠.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 차트 추세는 69.5이기 때문에 과열금 7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겠고요. 수급 추세는 77.0이기 때문에 과열금 8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약간 더 남아있다는 것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주가 1차는 11,500원 2차는 13,000원이고요. 그 위에 아까 저항 때 말씀드렸죠. 구구감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손절가 1차는 8,500원 2차는 7,500원입니다. 오늘은 원택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4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조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